이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이 말씀드렸듯이 리시빙을 할 때 특히 이제 리시빙을 할 때 뭐 차도는 아무래도 이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공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에 먼저 인사이드에 먼저 닿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먼저 닿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히 되면 상관없지만 발이 위에서 닿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먼저 닿게 되는 거죠 트래핑을 할 때 항상 여기를 잡아주면 상관이 없지만 내 트래핑을 하는 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얘를 여기서 맞으면 이 공을 챙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축구화들 예를 들어서 코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축구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축구화를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축구화의 지금 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델과 이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 아웃솔이 있는 면적에서 이 인사이드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안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보면 이 아웃솔에서 지금 이 사람의 발이 실제로 닿는 면적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면적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축구화들은 공에 예를 들면 컨트롤 할 때 여기에 닿을 확률 보다 여기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면적이 튀어나와 있으면 구조상으로 이 공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걸릴 확률보다는 여기에 걸릴 확률보다는 여기에 걸릴 확률이 높고 여기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위에 인사이드 쪽과 같이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FR을 선택할 때는 이 부분을 뒤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대신에 여기가 너무 좁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네메시스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접으면 발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FRG 축구화를 살 때 아마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 발의 예를 들면 실제 발의 중조건 헤드 부분의 폭이 저같은 경우에는 9.5cm 정도 되는데 실제 축구화는 9cm 정도로만 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들을 여기를 재면 전부 9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ETF하든 뭐든 9cm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길이에서 이 뒷부분의 예를 들면 이 부분의 폭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9cm 정도는 여기가 4.5cm로 들어가고 5cm로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좁고 되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화를 이렇게 그 잉크를 같은 거를 발바닥에 묻힌 다음에 발을 딱 대게 되면 발에서 딱 찍으면 발의 전체가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 찍혀 나오질 않고 아치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오죠 발바닥 모양이 그러니까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그 아치 모양이 실제로 바닥에 닿을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가락 이렇게 프리프린트를 만들고 나면 족정을 만들고 나면 그렇게 남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어느정도를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 폭이 신었을 때 그리고 이 실제 발볼보다 이 FG라든 이런 축구화들은 대개 0.5mm 정도가 좁은게 발을 모아주는 거죠 이 코파 18.2 같은 제품은 이 발볼이 꽤 넓어요 꽤 넓은데 발볼이 넓으면 발은 편해지지만 발을 모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힘을 가할 때는 발가락이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을 차는게 세게 날아갈 거야 당연히 모아줄 때 힘을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발볼이 반드시 넓다는 것 자체가 편함은 유지시켜주지만 공을 차는 예를 들어서 강도를 강하게 하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발볼이 넓은게 예를 들면 장단점 발볼이 좁으냐 넓으냐는 착용감과는 연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축구화의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데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축구화들의 스터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맞는데 아까 엣지 부분도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이게 이제 프리시즌 TF고 매니아 TF인데 제가 이 프리시즌 TF는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매니아 TF는 발을 넣어보고 제가 사용을 포기했는데 이 축구화도 예를 들어서 둘을 딱 비교를 하면 그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리시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부분 중조골이 끝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아웃솔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매니아보다 매니아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리 가죽에서 봤을 때 나오는 부분이 좁아요 그리고 이거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깊게 되어 있어요 아웃솔의 형태는 똑같지만 어퍼를 예를 들어서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축구화랑 이 축구화는 이 축구화가 더 뒤에 나온 모델이 이거 2년 후인가 나왔던 모델이긴 하지만 이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인사이더로 트래핑을 하거나 패스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이 축구화는 이 어퍼의 형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에 먼저 닿았거나 여기에 먼저 닿았거나 여기에 먼저 닿는 경우들이 생겨서 축구를 할 때 실제 실효성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도 그 저기 뭐지 그 축구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TF화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장점들 이런거를 어느정도 파악이 되죠 어 이게 지금 아틀레타 모델이고 제가 신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앞코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코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축구화에서 이제 그 풋살을 통해서 칩킥을 하거나 공을 멀리 찰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앞에 예를 들면 FG 이런 모델들은 그대로 이 상태로 공이 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앞코도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킥을 할 때 칩킥 같은 걸 할 때 내 발의 끝 감각이 그대로 전달이 되질 않고 이 고무에 먼저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무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카 폴 컨트롤이 힘들죠 그래서 TF화 선택을 할 때는 요 앞코어 부분에 있는 로브가 자연스럽게 어퍼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점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포가 올라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어퍼 위쪽까지 이렇게 발가락 끝으로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이 적게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 지금 디아도라가 없는데 제가 디아도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명드렸던 브라질 프로 제품의 TF 모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확인이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탱고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 코파와 비교했을 경우에 이 디아도라는 어프라든지 접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축구화와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의 부분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도드라지게 되죠 비교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이 여기에 여기에 닿을 확률이 이 코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안정된 볼 컨트롤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토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발가락의 감각이 어느정도 킥킹할 때는 늘 예를 들면 킥킹 연습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발가락의 감각의 느낌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닿는지 안 닿는지 이 부분은 고무가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한 1-2mm 이상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발끝으로 내가 토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유리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킥킹을 할 때 볼 컨트롤에 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을 이 발을 그 밑에 넣어서 찰 때 내 순 온전한 발 감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고무 부분이 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TF화들을 선택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프라임 니트 축구화 중에 이 축구화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는 니트에 도포가 되어 있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데 이 축구화는 TF화로서 완전 꽝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스터드가 예를 들어서 TF 스터드로 이렇게 앞쪽에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뒷면은 아예 스터드에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오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고루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발바닥의 그라운드에서 그립성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일부만 지금도 보시면 여기 실제 발이 닿는 집중으로 닿는 부분만 스터드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스터드가 없는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프는 상당히 좋고 여기 엣지 부분도 비교적 잘 만들어진 형태였지만 그라운드 그립성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이 축구화는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 만약에 이런 형태의 오프에 최신 예를 들어서 이 코파에 만약에 스터드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 축구화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같은 니트를 사용한 이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블러스터드 상에서도 지금 당연히 떨어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목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이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가죽의 어퍼의 유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축구화였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사셨던 사람들은 대개 후회하고 대부분 대팔하셨어요 발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어퍼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부분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화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축구화도 제가 이 파로카스는 지금 여기 벌어져서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한 13년 정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 이 축구화가 완벽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많이 사용해서 이게 가죽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아웃솔이 있고 아웃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스터드가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토 앞쪽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낮은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서 이 보강제에 있는 발가락의 감각은 그대로 다 유지시켜서 공을 찾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 발가락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바로카스가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 설명드렸듯이 아웃솔의 경고성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발에 잡아주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축구화죠 그러니까 어 뭐 TF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이 낫다 안 낫다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터드 전체의 부분 그러니까 발 볼 전체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개 부분들 그 다음에 아쿠의 부분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예를 들면 인사이드라든지 이쪽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아웃솔 연장선상에 있는 러버 부분의 이 간섭성 그런 부분들을 잘 그 고려를 해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아마 푸사라를 선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어퍼의 소재에는 뭐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어보시면 니트가 좋으냐 아니면 인조가죽이 좋으냐 캥그루가죽이 좋으냐 이런 것들은 뭐 다 개인의 선호들이 다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어 매장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 만 잘 선택을 어 잘 고려를 해보시면 어 비교적 푸사라를 선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쿠셔닝도 사실은 브랜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디다스 엑스의 부스트처럼 극단적인 쿠셔닝이 강조된 축가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푸사라를 선택하실 때 큰 어려움 없으실 거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를 선택을 해보시고 신어보시고 매장에 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푸사라에 걸쳐서 지금 여러 편을 제가 그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축구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어 푸사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어떤 그 본인들이 궁금하신 어 제품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가 리뷰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어 한번 별도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레데터의 모델에 이제 그 TF화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그 루즈이 솜브라 그 제품은 저희가 별도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또 미주노의 이제 그 TF화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니까 국내 출시되는 것들이 그런 제품들도 저희가 어 추가적으로 어 해서 예를 들어서 장단증 같은 것들이 빨리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푸사라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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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